북한이 한겸양도 심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쯤 북한 심포인근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합참은 우리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증거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